자 이제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오래 기다렸습니다. 중국의 리 쥐 쥔 다음 출전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쥐 쥔 리 프랑 트라이나 18살 코치는 가오하이준 중국 관중들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음악은 꽃의 왈츠 음악은 꽃의 왈츠 3회전 2회전 컨베레이션 점프 가볍게 줄풀룩 연결합니다. 스파이럴과 턴 이후 난이도 높은 더블 액셀을 연결하네요. 스파이럴과 턴 이후 연결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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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. 점프 요소 하나하나 모두 난이도 높게 연결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그런 구성을 했고요. 마지막 요소였죠. 네. 자세가 상당히 유연하고 아름답죠. 같은 레이백 스핑이라도 저런 난이도 높은 레이백 자세를 수행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. 60.28점이 나왔습니다. 이제 5위가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19명의 선수들 연기 모두 보셨는데요. 자 이렇게 해서 19명의 선수들 연기 모두 보셨는데요.